월요일에 나만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 돌송 급해 보이지 않 그래 수요일은 뭐가 정정한 느낌 목요일은 금요일이 왠지 싫어 후 이번 주 금요일 후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 저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 어떨 유로 하시글이 두 번째가 쉽지 말 마이도 트레이 이 존재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하지 않고 못 먹이겠어 온전히 내 마음은 저기 시계판을 위에 올랐던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이즈가 내 마음 야 예스 오케이 고마워 예이 너무 잘 모르겠어 맘은 저기 시계반을 위해 올랐다 그게 또 가까이 화요일은 지급해도 사업에 도와야지 안그래 우우우우우 흑사이uss 왔어 그깨